뭐야 나 왜 이래 왜 안 나와 할 수 있어 아름아 너는 구구잖아 5개 더 사 우리 비엔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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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도망가면 안돼 비엔나 여러분 구독자 5만명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릿을 정하고 우리 함께 10만까지 구구 백엔나고 구구 백엔나고 백엔나 백현 백엔나 아름이에요 오늘은 할로윈 업데이트가 됐대 아름아 드디어 드디어 됐다 신난다 빨리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집이 되게 많이 생겼네 우와 이게 뭐야 완전 웅장해 내가 알기로는 되게 재밌는 미니게임이 생겼다고 그랬어 이거는 이따가 비엔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좋았어 좋았어 재밌겠다 일단 한번 상점으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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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당진이다 우와 우와 여기 머리 없는 기수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사탕 사탕 얻었어 내일 또 오래 오 내일 또 오래?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죽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케로베로스? 우와 얘가 그렇게 말이 많았던 그 펫이구나 머리가 세 개 달린 강아지? 우와 귀엽다 혓바닥도 세 개네 그리고 고스트 버니도 있어 우와 우와 얘 너무 귀엽다 얘가 제일 귀여운 거 같은데 어 오빠 여기에도 있어 어 뭔데 이거는? 박쥐 박쥐? 어 오 그럼 이것도 한번 다 사봐야겠구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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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한번 사보도록 하자 우선 이 펫들을 사볼까 오 한번 사보자 아름아 어 왜? 캔디가 필요한데? 캔디가 없어? 어 이거 로벅스로 사야돼 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한테 현실 빼놓으면은 실체지 맞아 오만사탕 고 고 고고 지금 구매 와 와 부자다 아름아 와 사탕비가 내려와 우와 날개 오와라 우와 우와 이게 스켈렉스구나 우와 스켈렉스 우와 귀엽다 한번 날타 한번 먹여보자 아름아 자 내가 나는 물약을 먹여볼게 자 먹어 нет 과연 우와 되게 맛있게 먹고있어 학이 우와 멋있다 èce 이거 디지몬에서 본거 같아 스컬 그레이 문 와 이거 밤에 보면 진짜 무섭겠다 그러게 이번에 날아볼께 쥬오 너 뼈날개가 생겼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 그래도 다음 아름아 다음 다음 우리 토끼 유이령 4천 캔디 사천 캔디 우와 귀엽다 우와 너무 귀엽다 날기 물력을 자, 안먹어 이번에는 타는 물력 자, 안먹어 타기! 와, 그게 더 레전드리 같애 날아봐, 아르마 아, 이게 난버네? 그게 더 나은 것 같애, 날개 안 생기고 와, 아르마 너 날아다니니까 진짜 유령이 날아다니는 것 같애 난 유령이었다, 사실 이제 대망의 케로베로스인가? 자, 날개 와라 지금 바로 오백로북스 지금 오백로북스 와, 이건 나도 한번 사봐야지 와, 멋있다 우리 같이 타고 다니자 짜잔, 그래 얏! 와, 진짜 지옥에 있는 케로베로스 같아 자, 입양 선생님들 이런 건 좀 악마의 날개로 해줬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요 맞아, 검은색으로다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뽑아보고 어! 우리 이제 이거 한번 사보자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이거 뭐야? 이거 하면 내가 캐릭 캐릭 체인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얏! 와! 와, 뭐야 아르마 이거? 야, 와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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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이제 유무 차인가 봐 어, 유무 차 너무 귀엽다 이거 천 250이나 하네? 와, 다들 비싸다 이거 사려면 진짜 뼈 빠지게 캔디 모아야겠는걸? 그러게 얏! 자! 우와! 귀엽다! 겁나 귀엽잖아! 우와! 겁나 귀엽어! 축제니까 기타도 하나 사보자! 어! 기타! 자! 다들 제 노래를 들어주세요! 즐거운 하루 종일 할로윈 안녕! 어! 이게 너무 궁금했어! 어! 나도! 설마 사탕총? 헉! 바로 사야돼! 800총! 아! 이거 그거구나! 그 날라가는 거! 어! 맞아 맞아 맞아! 와! 이건 뭐야? 우와! 와! 맞차인가봐! 맞차인데 뼈로도 있어! 어! 이건 사야해! 얼마지? 이건 진짜 사야된다! 3000캔디야! 와! 그냥 바로 구매하기! 구매! 와! 이거 이따가 한번 밖에 나가서 사보자!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인형도 팔고 있어! 이거 인형이야? 응! 드럼이야? 드럼이야 드럼! 아! 드럼이네! 자! 드럼도 구매! 두 번째! 아르미의 요래! 와! 겁나 귀엽다! 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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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응원봉 같은 것도 사볼까? 우와! 나는 이걸 살 보겠어! 좋았어! 같이 한번 흔들어 볼까? 사랑해요 비엔나! 케찹길만 걷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박쥐박스! 우와! 알비노가 5분의 1 확률? 나쁘지는 않아! 확률이! 아! 바로 뽑겠습니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처음부터 알비노가 나오기로! 와! 왜! 왜! 아! 오빠한테 안 보이는구나! 커졌어 얘가! 어! 진짜? 아! 구매! 숭! 과연 이번에는 알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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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알비노! 알비노! 아! 다섯 번 한 번을 까줘! 알겠어! 둘! 어! 아! 하나가 미리 가버렸어! 아!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다음! 수송수송수송! 제발! 과연! 알비노 나와라! 아! 설마 똥손이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진짜 나올 것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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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왔어? 어! 뭐야! 나 왜 이래! 왜 안 나와! 할 수 있어! 아름아! 너는 후구잖아! 아! 다섯 개 더 사! 다 다섯 개 다 샀다! 자! 렛츠고! 이번에는 나와야 된다! 진짜 나와야 된다! 뽕을 뽑자! 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렛츠고! 이제 두 마리는 나와야 된다고! 나와! 나와라! 오!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박쥐! 아! 완전 똥소리네! 똥 냄새 나 너한테! 아니야! 더 남았어! 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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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짠! 우와!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아기! 무거운 몸을 느낄 수 있을까? 좀 힘들어 보여! 너가 너무 크잖아! 이거 동물학대야! 두둥! 오! 이것도 나와라! 안 나오네? 불쌍해! 어! 불쌍해라! 거기서 내릴 수 있네? 살려줘! 아름아! 살려줘! 거기서 잘 살아! 안돼! 자! 우리 이제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 마차를 타보러 가보자! 두둥! 우와! 흑기사다 흑기사! 귀엽다! 너무 귀여운걸? 오! 이거 달도 빨간색이던데? 아 진짜? 우와! 달도 빨간색이야! 마지막! 미니게임이 두개나 나왔다고 하르마! 이제 그거는 비엔나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오!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비엔나를 모으러 출발! 고고베게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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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고베게나가! 비엔나들 akan pok StepStic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했어! 좋았어!! 다들 날 다르라! 가자 가자! 오! 멋있다! 가자! 비엔나들이면!! 출동! 출동!! 두둥 있으면 시작한다! 어? 땡!! 출발!!! 시작 시작!!! 내가 제일 chercherه!! 달려 달려 달려!! 숭숭숭숭!!! 이야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후박을 먹고! 입양에 있는 사탕들을 다 먹자! 이거 어찌나게 녹아다 해야 된다고요 친구들! 맞아요! 겁나게 많이 먹어서 입발성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아주 그냥 다들 분쟁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 좋았어 좋았어! 자! 와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 아 벌써? 안돼! 많이 못 먹었는데! 안돼! 안돼! 많이 못 먹었어! 나 동선 이상해! 비켜! 김점수가 18만점? 18.. 18만점? 18만점이네! 이것도 팀점수가 있구나! 4! 3! 2! 1! 가자! 나왔다! 가자!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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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슈슈! 없애버려! 우리 입양을 지키는 거야! 맞자! 설마 여기서 못 깨는 거 아니겠지? 안 돼! 못 깨면 안 돼! 안 돼! 끝난 거야? 진짜 못쓰다! 진짜다! 진짜다! 방귀 낀다! 방귀 껴! 나 날라갔어! 방귀 조심해! 공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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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날아오지 마! 다들 공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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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날라갔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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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엄청나게 센 녀석이라고! 제대로 방귀가 굉장히 많아! 조심해! 조심해! 아! 다 날라갔다! 안 돼! 안 돼! 안 돼! 벌벌 깔지 마! 공귀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오빠 쫄지 말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영차! 영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겁나 딜 잘 놓고 있어! 잘 놓고 있어! 지금! 대박이야! 할 수 있어! 얘들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우리 비앤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쪽으로 도망가면 안 돼! 오! 70%! 대박! 오! 대박! 대박!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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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성공하는 거야! 얘들아! 힘을 더 내! 조금만 더! 무서워! 지금 몇 퍼센트라고 맞지? 91%! 아! 30점! 안 돼!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99%! 파이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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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맞아! 오늘 컨텐츠 같이 해줘서! 우리 비앤나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